에이전트 GPT는 사용자가 직접 AI의 에이전트의 이름과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의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학습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끔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가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극적인 목표만 설정하고 AI에게 전달하면 AI가 알아서 고민하고 학습하여 결과물을 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채 GPT든 빙챗이든 그냥 한가지 프롬프트 한가지 물음만을 입력한 뒤로 그냥 AI가 알아서 해줄 수는 없을까 어차피 AI인데 이런 것까지 해주면 안되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에이전트 GPT입니다. 에이전트 GPT는 사용자가 직접 AI의 에이전트의 이름과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의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학습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끔 해줍니다.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테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GPT에 접속하면 보이는 메인화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생성할 에이전트 GPT의 이름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첫번째 에이전트 GPT의 이름을 비짓 GPT 목표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동영상 컨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설정했습니다. 중간중간 AI의 띵킹이 보이십니까? 한 답변에 이어 이를 스스로 물음으로 이어가며 학습하고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위와 쏘리로 시작하는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아직 에이전트 GPT가 베타 버전이라 그 이상으로 학습 및 결과값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값을 구글 번역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해줍니다. 그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눌러 전체 프롬프트를 복사해줍니다. 그러면 클립보드에 해당 프로세스 전체가 복사된 것입니다. 그 후 텍스트 요약 도구를 이용해 요약 및 정리를 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프리포스트 SEO를 쓰는 편입니다. 에이전트 GPT의 링크와 함께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바이워즈에 300자를 입력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요약된 내용을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여 줄바꿈을 한 뒤 제가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후 에이전트 GPT가 얻어낸 결과값을 정리하며 제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제가 받은 답변을 대충 요약해보면 SEO 기술과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조회수와 수익을 높입니다. 인기있는 유튜브 컨텐츠 및 주제를 조사하여 잠재적인 동영상 아이디어를 결정하세요. 인기있는 유튜브 컨텐츠 및 주제를 조사하여 잠재적인 동영상 아이디어를 결정합니다. 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 분들과 주제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두 번 더 사용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이몽을 끄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에 최적화된 인공지능과 채치피 팀이 빙챗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한 뒤 제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니 두 번째 목표에 대한 전략은 통계 및 행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마케팅 채널에 대한 세부 정보 페이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세부 페이지에 관심을 끄는 헤드라인 및 설명을 생성하는데 메모를 끄는 시각을 활용하는 AI 시스템 개발, 세 번째 목표에 대한 전략은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를 추적 및 측정하여 전략을 최적화합니다. 사실 이 에이전트 GPT는 인간이 AI에게 명령하면 그 AI가 AI에게 다시 명령한다는 것이 참 인상적인데요. AI 스스로 학습하고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 인간이 상당한 업무 효율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전트 GPT는 현재 핫한 오토 GPT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서비스이고, 현재 오토 GPT는 AGI가 곧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AGI 데모 버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어떤 목표만 주어주면 그것에 대한 모든 과정을 GPT만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류 브랜드를 판매하고자 가정했을 때 시장 조사는 물론이고, 홈페이지 제작과 마케팅까지 모두가 GPT가 알아서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말 그대로 알아서 다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탑에서 소개가 된 뒤로 개발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으며, 아직까진 일반인들이 쉽게 테스트해보기 어려우며, 에러가 많아서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AI가 어디까지 사람의 영역을 도와줄지 너무 기대가 되는 사건이며, 저희 채널에서도 빠르게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